간식 게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우리 배우분들 나오면 준비되는 그렇죠 간식 게임이 있죠 도플갱어 퀴즈 도플갱어 이거 어려운데 잠시 후에 잠시 후에 led 화면에 한 명의 배우가 출연한 작품이 뜹니다 본인의 이름을 외친 후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작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배우 보여주세요 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준 씨죠 엄기준 씨가 왼쪽골을 모르겠네 신뢰에서 잡히고 야외에서 잡히고 고차입니다 신뢰에서 잡히고 태현 실기로운 의사생활 펜트하우스 40% 정답 한해 공부의 신 네 펜트하우스 3 50% 정답 3 50% 자 힌트 들어갑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가졌던 것 어? 가졌던 것? 우리가 학창시절에 마음속에 품고 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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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하이 그리고요 펜트하우스 3 정답 1호 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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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곡 진주 진주 이걸 열기 전에 이거 한 번만 잡아주시나요 네 음악 갑자기? 음악 갑자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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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간도 어떤 노래지? 근데 되게 갑작이다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난 취미만 볼 거니 연간도 어떤 노래지? 근데 되게 갑작이다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난 정 피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와우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하수도 아닌데? 하수도 아닌데? 우연히 고개를 졸릴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건 진짜 잘한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 없는 웃음 흘리고 있다는 걸 하하하하 그런 말 다 했지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난 정 피우지 말란 말이야 나 나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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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진짜 잘한다 라이브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김현자 씨 스킬까지 와 근데 일단 우리 제작진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작진한테 왜요 왜요? 이렇게 맥락 없이 노래 시키는 이렇게 일단 뭘 뽑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뭔가 맞아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든 깨워 맞출 수가 없어 약간 타이밍으로 정말 신동엽 씨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연결이 됩니다 왜요? 드림하이의 아이유씨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미세하게 연결을 또 해봅니다 이제는 진짜 불도저 무대포 스타일이구나 잘 뽑아 드셨어요 네 자 앉아서 편안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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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은 일어나게 돼 안 맞으셨잖아요 같이 맞으셨잖아요 지금 오른손 봤어? 의자 땡기는 오른손 같이 먹으려고 그냥 오른손 여기 해라 자 한번 드셔보시죠 왜냐하면 처음 나온 간식이고 오늘 의상도 약간 사진 찍으러 디저트 카페에 오신 분 같아요 자 편안하게 어?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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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찰칵 한 시간째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 찰칵 찍어줘요 찰칵 찰칵 해시태그 일상 어 바나나 해가지고 아 아 제발 왜 제발 제발 맛죽 좀 표현해 주세요 그렇지 오 맛있죠 진짜 바나나 자체가 다인데 더 달콤한 녀석이 빠바박 그리미 느끼하지 않게 이 부분까지 다 채워주는 느낌 아 아 아 더 달콤한 녀석이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보여 주세요 자 최주희 씨 맞춰야죠 맞춰야죠 아 지금 어 어 지금 너무 힘들다 움찔했습니다 자 우리 말주거리 쪽에서 맞춰줘야 되는 자 두 학생 아니 아니 아는 학생 아니에요 하나는 류시원 씨라 나온 거 아닌가요? 하나를 모르겠어 아 하나 던져봐봐 어? 계단 아닙니까? 아냐아냐 어? 계단 쪽은 아니다 자 근데 지금 원단을 보면 조금 두툼한 원단이 옛날 교복이야 네 계절로 따지면 좀 두툼 세윤 세윤 연가 겨울연가 겨울연간 있겠다 겨울연간 있겠다 그리고요 3 봄방학 봄방학? 50% 정답 아 아 50% 정답 아 자 50% 정답입니다 힌트 자 힌트 드라마 제목 두 글자입니다 그래 두 글자야 아 그래 두 글자야 제가 얘기한 대로만 지금 권성우 씨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글자 너무 많았네 제가 이걸 못 숨기는 걸로 유명하죠 어 어 키 키 겨울연가 표정 야 드라마 제목이 표정이야 신 겨울연가 산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숨긴 적이 없어요 키 그건 숨긴 적이 키 겨울연가 생색 어 생색 실패 겨울연가 나미 실패 세윤 겨울연가 진심 어 어 아니야 신 겨울연가 진실 겨울연가 진실 또 있어요 진실 문세윤 겨울연가 진 실패 신동엽 성공 뭐야 진실 생실 야 이걸 가져갑니다 예약을 걸어서 가져갑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아 이제 기억이 어 기억납니까 권성우 씨 지효 씨는 자주 봐요 지효 씨는 자주 봐요 아 지효 씨는 자주 보는데 어 정답은 못 맞췄습니다 고은재 나도 주세요 자 어 뭐야 요즘 대세 배우지요 은빈 씨입니다 왼쪽을 모르겠어 자 꼭 하나가 이렇게 맞더라 넉넉살 예예 오른쪽 일단 얘기해 주세요 오른쪽 아니 왼쪽이 오른쪽은 제가 알 것 같거든요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? 이거 어떻게 알 겁니까 뭘 어떻게 알 예 예?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 이게 힌트인데 힌트입니다 힌트야 어 넉살 이거 했어요 힌트 결혼식 그리고요 야 드라마 제목이 우투더 영투더 우 아 30% 정도 실패 태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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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할까요? 그리고요 그렇사하다 위기의 위기의 변호사 안 봤네 안 봤어 실패 아니 이걸 안 하면 신부님이 화도 내고 평생 넉넉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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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포즈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뭐라고요? 프로포즈 그리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80% 정도 더 있어 더 있네 더 있어 프로포즈 뒤에 뭐가 있습니다 세윤 조금 더 있어요 세윤 프로포즈 대작전 그리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그리고요 정답입니다 오 오 오 정답입니다 오 오 오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오 대작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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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우리 웃기려고 하는 건데 프로포즈 이걸 맞춰버리네 오 진짜 웃겨 갑니다 보여주세요 권성우 씨 다행히세요 성동윤 씨가 나왔습니다 성동윤 씨 떴습니다 하나만 하면 킥 킥 권성우 권성우 빨랐어요 권성우 탐정 변신 오 맞다 실패 실패 실패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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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성우 씨 탐정이 제목이 이렇게 좀 짧았나요 권성우 그렇죠 탐정 리턴즈 그리고요 변신 실패 실패 변신 아닌가 50% 정답 자 일어나주세요 권성우 씨 일어나주세요 되게 자연스러워 안 넘게 되게 자연스러워 힌트 들어갑니다 자 탱구와 진주가 잘하는 거 탱구와 진주가 정말 잘해요 노래 노래? 정말 잘해요 예쁜 거 그냥 노래 아니죠 그냥 노래 아니죠 나는 저는 태어나서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발라드 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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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탐정 리턴즈 라이브 더 라이브 탐정 리턴즈 라이브 더 라이브 도라이브 도라이브? 더 라이브 정확히 그냥 라이브 하지 않았어요? 더 라이브 실패 킥 킥 탐정 리턴즈 라이브 정답입니다 정답 킥 킥 정답 와우 어떡해 아니 아니 아 덜을 왜 붙였을까 덜을 왜 붙였을까 아니 가만히 계시지 아니 드라이브 오이지 들어갔는데 뭐라 들어달래 아 음악 아 음악 있습니다 킥 퍼포먼스 있습니다 음악 플레이 어 뭐야 Coach 뚜라챠 뭐야 칠 실동 가솔린 개솔린 실동 여러분 킥 신동입니다 개솔린 어 오 오 오 워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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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야 멋있다. 오우! 야 다나오! 아. 키의 새 앨범 개슬린이었습니다 멋있다 피발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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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슬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키의 새 앨범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아니 3일 뒤에 나와요 3일 뒤에 3일 뒤에 방금 3일 뒤에 원고한 스트리밍을 부탁드리고 권상우씨가 지금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위까지는 가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난리가 났는데 이번만큼은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플랫 누릅니다 형수님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거 못 맞추면 난리 납니다 권상우 왼쪽은 알아 왜냐면 1집맨 그리고요 왼쪽은 결혼 전이라 아리까리한데 지금 의상이 딱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데요 제발 맞아라 제발 한 사람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기다려 한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우측은 결혼 전이라 제가 가족을 위해서 제발 제목 들으면 아는데 제목 들으면 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실패 이렇게 되면 50% 지금 여러분 의상을 보세요 홍주 그렇죠 뭔가 다르죠 왼쪽은 주인공의 누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주인공의 부인입니다 권상우 됐어 권상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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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1집에 영계소문 어? string 가정의 행복을 지키셨어요 지키셨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드리고 싶네요. 마지막 멘트까지. 달달한 멘트까지. 달콤하게 하죠. 완벽해. 넋사 씨, 이런 모습 배워야 돼요. 완벽하네요, 지금. 완벽하죠. 저는 그저 제 배 채우기에 그냥 맨날 식탄만 있어서. 다음 배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보여주세요. 턱선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. 한 해! 타이를 풀고 풀고. 살인의 추억 헤어질 결심. 넋살, 넋살. 연애의 목적, 헤어질 결심. 뭐라고요? 연애의 목적, 헤어질 결심. 해가 어입니까, 아입니까? 어이. 어이요. 어, 어. 나 한국 사람이야. 아, 연애의 목적이야. 아, 연애의 목적이야. 와. 킹동현. 이제 나가지. 이제 나가자. 보여요? 주워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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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진주 씨 떴습니다. 박진주. 태연. 태연. 우리들의 블루스. 그리고요? 런원. 실 거야. 뒤에 뭐라 그러는 거야? 그냥 안 웃어. 자, 우리 진주 씨가 좀 힌트 주실래요? 먼저 왼쪽 거부터. 태연님 안쪽으로 들어오세요. 딱 게임. 그거 해도 저 세 명 아무도 못해. 오케이, 오케이. 간호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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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 간호사래. 1인실은 나오는 대로 바로 옮겨드리겠습니다. 글쎄, 그 1인실 언제 나오는데 그런 얘기예요? 한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. 키한테 잘하는 거. 한해. 한해가 키한테 엄청 잘해요, 이걸. 한해. 한해. 질투? 그리고요? 아부, 아부. 굴복. 아, 뒤에 그렇게 헷갈리네. 30% 정도. 어? 무슨 질투다? 질투 뭐뭐예요. 아, 진짜? 네. 너무 답답해서 내가. 어떻게 다 틀릴 수가 있지? 틀리는 거 화신이야, 화신. 어? 동현. 질투의 화신. 그리고요? 왔어요, 50%. 네모 힌트 들어갑니다. 그의 네모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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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태연! 질투의 화신. 그의 우리는. 어? 천점입니다! 아, 역시 탱구. 침착하게 받아냅니다. 제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올해 간식 못 먹은 적이 없는데. 아무도 안 물어봤다, 아무도 안 물어봤다. 진짜 몰랐어. 나만의 게임이야. 진짜 몰랐어요, 저희는. 진짜 몰랐어. 나만의 게임. 한해만의 데이터가 있습니다, 여러분. 한해만의 데이터가 있어요. 자, 보여주세요. 새 작품입니다. 새 작품입니다. 새 작품. 새 작품. 나 처음 봐라. 새 작품이에요. 오케이, 처음 봐라. 새 작품입니다. 알다. 다 째려보고 있습니다. 그렇죠, 강렬한 눈빛. 동현. 천국의 계단. 그리고요? 말죽거리 장국사. 잘한다, 잘한다. 그다음에 이제 천국의 계단. 맨 마지막 검은 사제들, 형. 검은 사제들. 검은 사제들. 더 검은 사제들. 한해. 그렇지, 한해. 해줘야지. 근데 제가 맞춰도 돼요, 선배님. 동갑내기 과외하기. 그렇지. 아, 맞아. 천국의 계단. 말죽거리 전업사. 70% 정답. 75% 정답. 어떻게 말죽거리 전업사. 저걸 교복으로 본 거야, 지금? 교복? 아니지. 교복, 교복 가운데 하얀 게 있잖아요. 오늘 미사 복사가 오는 거 알고 있지? 같이 가. 종교 쪽에 계신 분이잖아요. 한해. 동갑내기 과외하기, 천국의 계단, 신부. 그리고 신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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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%. 신부 땡땡. 동현. 신부 땡땡. 신부 입장. 동현. 동현. 동갑내기 과외하기, 천국의 계단. 그리고요. 신부 입장. 동현 씨. 신부 수업? 뭐라고요? 신부 수업. 신부름꾼. 정확히. 신부름꾼. 신부름꾼. 실패. 몇 개를 얘기해, 몇 개를. 신부름꾼. 신부름꾼 아닙니다, 신부름꾼. 야, 신부름꾼 뭐야. 실패. 여러분이 막 얘기한 것 중 정답이 나왔어요. 동현. 종갑내기 과외하기, 천국의 계단, 신부 수업. 신부 수업. 아까 했어. 역시 충남고등학교 4대 전환. 사랑하는 선배님의 정답을 마칩니다. 동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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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면 한 해 차트, 한 해만의 데이터. 대기록. 아무도 모르는데. 대기록. 깨졌다. 동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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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현.